폭설이 내린 광주에서의 둘째 날 오늘은 광주 1캠프를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여기 계시네요 네 오늘 내려오셨다고 해서 제가 또 같이 안내를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아 진짜로요? 네 부담스러운데요? 아유 부담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오늘 쿠팡 1년 다니면서 여기로 HR로 넘어온 김종훈입니다 아 원래 쿠친이셨나요? 네 1년 동안 그 넘어오시게 되는 이유가? 너무 세터가 안좋아가지고 아 쿠친 하실때? 네 너무 너무 세터가 어땠는데 안좋은가요? 배단만 타는 쪽으로 아 힘든 그러면 지금 이렇게 HR로 넘어오시고 나서는 좀 괜찮아지셨나요? 네 많이 많이 좋아졌죠 수익도 좀 더 되지 않나요? 네 한 두배 정도 아 두배나 된다고요? 두배 이상으로 된 것 같긴 해요 지금 뭐하고 계셨던 건가요? 아 지금 반품 붙이고 있었습니다 반품 붙이고 계셨나요? 반대피우고 계셨잖아요 아 그래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제가 다 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퀵플렉스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된지 1년 넘다보니까 좀 괜찮은 라우트 좋은 구역은 퀵플렉스들이 다 가져갔거든요 쿠친 분들이 정말 다들 좀 싫어하는 힘든 노선만 타고 그러다 보니까 인센티브도 확 줄어버리게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쿠친 분들을 현장에서 자주 만나면 자주 관심을 보이시고 물어보시고 그래요 저기 종훈 님도 이제 그런 케이스로 그러면은 전국에 계신 쿠친 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전국에 쿠친 열심히 항상 고생하시는 쿠팡 친구 여러분들 퀵플렉스 같은 경우는 언제나 뒤에 문이 활짝 열려있기 때문에 부담같이 마시고 연락주십시오 특히 광수권은 항상 저희에게 연락주십시오 화이팅! 종훈 님 전국에 계신 쿠친 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항상 화이팅입니다 끝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먹기를 아니 봐봐라 봐봐라 봐봐 아이치 가인다 갈게 잘 지내셨죠? 잘 지내셨죠? 아 벌써 찍고 있는거에요? 네 아따요 그래 쑥스러워 원래 화장품도 안바렸데 화장품도 바르고 왔다고요 아 진짜로요? 아 나 진짜 머리도 안 까면 돼 원래 오늘 머리도 감고 나오셨나요? 아 추워죽건데 어쩐지 빛이 나시더라 지금 물아 깨야 되는데 지금 지금 물아 깨야 되는데 지금 나 편집할 때 욕 다 빼요 내꺼에 야 빨리 시켜 아침에 원래 이렇게 매일 커피를 드시나요? 아니요 엠말 하면은요 어제 통 받았잖아 아 어제 월급날이었죠? 네 혹시 실례지만 네 안 밝혀줘요 비용이 되세요 어제 현웅님은 알려주셨거든요 어고요? 왜냐면은 제가 배송 따라다니는데 월급이 들어왔어 대략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없나요? 790원 790원? 790이요? 네 혹시 조은님을 얼마나 지키셨나요? 720원 그게 많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연구라고 살짝 부릅니다 네 엑기하고 무릎 연구라고 790월면 그만큼 더 달아지는데 많이 벌수록 달아지는 그럼 다른 거지 우아가 바꾸는 일인데 어 어제 그제 눈이 엄청 많이 왔잖아요 여기에 힘들어요? 무조건 힘들어요. 아니 긴장돼서 더 힘들어요. 이 발목하고. 발목이 긴장하니까 솔직히. 차 끓일 때 미끄러일까봐 또 긴장하고 이러니까. 직업하면 긴장 풀리면 아퍼요 솔직히. 아침에 일하니까 괜찮아서 또 나온 거지. 저녁밤 또 힘들어. 요즘에도 회식 자주 하나요? 안 해요 우리 진짜. 안 한다고요? 왜 안 하죠? 내년에 닭가 떨어진다니까. 아껴야 돼. 그래도 한 달에 한 두 번은 보이죠? 감준대. 그러니까요.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은 다 쿠친이셨던 건가요? 거의 다 쿠친이셨던 것 같은데. 1캠은. 1캠은 다 쿠친데. 2캠은 한 명 빼는 거 다 쿠친. 안 그러면 금불량 못 쳐요. 너무 힘들어. 지우니까. 첫 장기 자리다 보다가 쿠친 안 넣으면 그걸로. 거의 막 400건. 그러니까. 쿠친 출신이니까. 그만큼 치기로 원하지. 어차피 거기에 쿠친자들은 그만큼 쳤으니까. 180까지 쳤으니까. 2캠은 다 쿠친데. 오늘 금불량 못 쳤다. 비용무기도 이렇게 지석이. 비용무기도 이렇게. 아직 비용무기 본 상태가 100% 많이 가 있는데. 어제는 목소리가 좋던데. 전화에 통화해봅니다. 5. 4.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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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이 하나가 다른 데 갔다구요? 네. 토트박스 하나가. 이렇게 한 20개가. 다른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 그랬지. 아니 그 오블류된 거를. 그러면 나는 이미 쳤는데 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이 해버리니까. 오늘 캠프 사정도 안 좋고 그래서 그냥. 내가 친다고 갖고 오라고 했는데. 기분 좋을 건 하나도 없죠. 어차피. 내 잘못도 아닌데. 오블류로 다른 데로 갔는데. 물량이 이르게 될 줄 알았어요. 아. 많을 줄 아셨어요? 소팡은 패턴이 항상 똑같아. 어쩔 수 없어 이건. 그리고. 내가 이제 어제하고 그제. 너무 많이 해가지고. 무리해가지고. 8시까지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물량 안 뜨면 조금. 첨첨해야지. 오늘 하루 그냥. 쉬는 걸로 하고. 근데 오늘도 많이 떴잖아요. 오늘도 520개. 520개? 네. 어제랑 그제는 몇 개씩 커졌나요? 어제는 490개? 그제는 520개? 혼자? 혼자죠. 혼자 했죠. 8시까지 했다. 거의 500개를. 8시까지 했다 해도. 총 근무시간이 한 9시간 정도 하신 거잖아요. 그죠. 9시간. 그죠. 상입차부터 해서. 네. 아시다시피. 좋잖아요. 솔직히. 솔직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경우는 거의 10여 달 외에는 없어요. 이렇게 물량 터지는 날이. 나는 이렇게. 터지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이 터질지는 몰랐지. 500값까지는. 한 470값? 470값이 500값이냐. 거기서 10분 차이밖에 안 나는데요. 쿠치 생활을 한 2년 넘게 해서. 그 전에 물량을 많이 쳐봐서 이게 익숙한 거지. 진짜 내가 일반인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못 줄 거야. 어차피 내가 한 2년 반 동안. 쿠치 생활을 해가지고. 500개 치라면. 몇 시까지는 끝내겠지. 내가 몇 시 끝날지 모르면. 그게 진짜 두려워. 계산이 안 되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는. 오늘은 몇 시인가요? 아 오늘은 없겠다. 저기를 갖고 오니까. 오늘 오블류 17개. 이걸 다시 가야 돼. 일단 여기서 이제. 한동 잡아먹었잖아요. 인터뷰 아니라고요. 네. 그죠? 일단 여기서 역가가 날아갔어요. 이제 컷. 담배 피할게요. 어 근데 길이 이게. 눈이 많이 왔다가. 날이 따뜻해져서 다 녹으니까. 조심하셔야겠어요. 뭐가냐면. 괜찮은데. 기프트가 다 흙탕물이야. 아니 미끄러운 거는 솔직히. 이것보다 훨씬 더 미끄러웠으니까. 상관없어 솔직히. 근데 기프트 타져가지고. 난리야 지금. 그게 제일 짜증나요. 그 시간에. 배송 빨리 하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라우트 빨리. 그죠.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잖아요. 어차피 어느 시점에서 가면. 다 만나게 됐어요. 이 사람이 좀. 개인 역량에 따라 틀리게 하는데. 이 사람이 조금 늦게 올라가느냐. 빨리 올라가느냐. 그 차이저뿐이에요. 솔직히. 평범하게는 다 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들어와서. 오분류된 열일곱 건이 도착했습니다. 아아. 아씨. 이제 갖다 적으러요. 이게 그 문제에. 분류가 잘못된 건가요? 여기가. 모바일이 많다. 미니도 있고 모바일도 많다 보니까. 한 번씩 일해요. 통째로. 이게 헬퍼들이. 헬퍼도 신이 아니니까. 근데 난 헬퍼 욕하는 건 아니에요. 워낙 헬퍼들도 없으니까 사람이. 사람이. 신입도 많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한 번씩 이런 일이 있어요. 나는 지금 한 두 번째밖에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되게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배송했던 곳을 또 가야되나요? 또 가야되나요? 이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열 일곱 개면. 열 두 동을 가야돼 지금. 다시. 됐습니다. 캠프에서 한 번만 일을 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줘야지. 어차피. 안면 있고 이러니까. 오늘은 캠프 사장도 안 좋고 하니까 지금. 안 는 건데. 며칠째. 눈도 오고. 지금 물량도 터지고 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퀵플렉서들에게 한마디 해 주시죠. 화이팅 하십시오. 금방 지나가요. 또 눈은 오겠지만. 올해는 좀 눈이 많이 온 편이에요. 겨울에 한 두 번 정도 이런 빙박기를 경험해. 두세 번 밖에 없는데. 올해는. 되게. 또 온다 가니까 오길래. 자주 온 편이에요. 고생하죠 솔직히. 근데 우리가. 장마 때도 다 일했거든요. 우리 평택 쓰리피져가지고. 그게 어마어마하게. 서로 으쌰으쌰 하면 돼요. 이게. 내가 빨리 끝나면 좀 더하시고. 이게 있으니까. 믿음이. 누군가를. 내가 힘들면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그 믿음이. 개인적으로. 되게 안정감이에요. 우리. 장의사가. 되게 양보를 해요. 저쪽으로. 장의사도 솔직히. 가정이 있고. 애들이 있는데. 장의사도 어느 정도 벌어야지. 가정생활 할 거 아니에요. 장의사가. 어차피. 섹터도 없이. 그냥. 쉬는 날 휴무대처를 하고. 섹터를 따더라도. 사람을 그냥 집어넣어라. 자기는 그냥 하겠다. 그런 것도 불고. 휴무도. 마찬가지고. 되게 양보를 많이 해요. 되게 양보 많이 해서. 장의사 안지는. 제가 2월 딱 달랐으니까. 좀 보다가 그래서. 내가 뭐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섹터를 따면. 어차피 제가 이제. 코칭 출신이니까. 코칭 출신을. 뭐 그만두면 그쪽으로 집어넣고. 그런 거 밖에 없어요. 솔직히 장의사한테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아니요. 다들 될 거에요. 장의사한테. 되게 다 고마워. 광고 한 번 한 번. 그러면. 그만둬야지. 장의사님께. 영상 편지 한 번 가시죠. 하하하하. 이거 출연하면. 혹시 출연료 따로 주나요? 회사에서. 네. 올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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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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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